코스 뿜뿜에 우리 사장님이 요즘 너무 바쁠 때여가지고 요즘에 그 창 때문에 좋아하는 우리 다육맘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또 여기에 그 창 좋아하는 애달게 하는 창 종류들이 여기에 이렇게 다 모여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사장님 이것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우리 잠깐 출연을 허락을 하셔가지고 아 이 포스 아시죠 여러분 와 여기 있는 거 창이긴 창인데 와 이게 뭐예요? 이거는 트럼펫 핑키 와 트럼펫 핑키 와 진짜 특이하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정마리아 백금들 그 다음에 슈퍼클롱금들 아 슈퍼클롱금 아시죠? 제가 영상에 그때 올려드렸죠? 어마어마한 아이입니다 이게 토파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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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피가르 피가르 근데 와 진짜 크네요 와 이거는 슈퍼클론 이쁘죠? 와 세상에 지금 보시면 그냥 마음이 안달나실 분들 어우 엄청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너무 예쁘죠? 네 자 이쪽으로 가보면 자 오 여러분 창들입니다 이야 어마어마하죠? 우와 이게 사실 다 같아 보여도 다 다른 아이들이죠? 다 다른 아이들이래요 우와 다 우리 사장님이 수입했던 아이들이래요 이게 사실 국내에 많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육농장 다녀보면 직접 해외에 나가서 가지고 오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구요 초보 다육농에는 거의 다 비슷해 보이지만 원종 로시아 와 진짜 크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크네요 우와 크기가 얼만큼인지 아시겠죠? 우와 진짜 크다 와 여기 완전히 창들의 천국입니다 진짜 많아요 와 야 진짜 오늘 완전히 창고경인데요 새벽별 한번 보여주세요 새벽별 와 새벽별 저 어디 다른 농장에 가서 그때 새벽별 봤었는데 너무 예뻤는데 와 새벽별이구나 우와 새벽별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나서 아무거나 보면 새벽별이라는데 새벽별이 이렇게 표시가 좀 나와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새벽별입니다 어 이름도 너무 예쁘다 야 모닝스타네 어머나 한몸짜리 와 이게 한몸이래요 와 진짜 와 많다 여기서 지금 이 분에서 와 이만큼이 와 진짜 예쁘다 우와 진짜 많죠 여러분 와 창들의 천국입니다 우와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도 없네요 이게 초창기 원정말이야 음 이야 이게 초창기 때 유행했던 아이들 또 요즘 유행하는 아이들 이게 다육이도 유행이 있어서 진짜 묵은등이네요 원정말이야 와 이거 보세요 와 목대가 이야 이 코테나무처럼 와 이거 뭐 맘대로 뗄 수도 없으니까 우와 진짜 우와 목대가 장난 아니에요 나문데요 나무 우와 우와 크다 크다 예쁘죠 네 이게 지금 오리지널 원정마리아예요 음 요새 그 실생으로 만드는 애들이 아니고 네 처음에 수입했던 그 원정마리아 와 진짜 예쁘죠 저도 되게 좋아해요 우리 사장님이 또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네요 과fig 원정마리아 이게 사실 하나 들어오면 이게 계량이 되기도 하고 이게 많이 바뀌니까 대단하지요 여러분 이게 여기 있는 게 지금 다 와 이게 다 짱입니다 와 엄청나죠 이게 초창기 애보니 초창기 원종 애보니 초창기 원종 애보니는 이렇게 물이 안 들어요 초창기 원종 애보니 원종 애보니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진짜 여러분 아 이거 엄청나죠 이야 이게 초창기 프랭크 와 프랭크 초창기 프랭크 이런들이 좀 틀려서 일부러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초창기 미국 말이야 일부러 보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초창기 미국 말이야 초창기 수입했던 거 네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워낙 많아서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사실 많지 않으신데 그거하고 요거하고 네 요거는 이렇게 보셨고요 미국 말이야 미국 말이야 였고요 이거는 이제 사과 마리아 사과 마리아 사과 마리아 요? 네 와 여러분 이름도 많이 못 들어본 그런 창들이네요 그죠? 아주 처음에 수입했던 수입했던 사과 마리아가 이거거든요 와 좀 다르네요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 사과 마리아인데 요게 이제 변형이 돼서 요새는 요걸로 사과 마리아를 팔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아이가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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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변했대요 음 오늘은 창 공부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음 와 오시면 가격은 엄청 싸게 드려요 와 저렴하게 언제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유 구경하는 재미가 proof 어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